클래스 3. 교감 학습. 너의 마음이 보여. 뇌파로 귀가 움직이는 센서를 착용 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. 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다. 내가 센다라고 생각을 한다. 집중. 초집중. 베리 인테레스틱. 상대의 속마음을 이끌어낸 최고의 교감 멍이 다음 무대의 엔딩 요정이 된다. 뭐지? 엔딩 요정?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? 형정심. 솔직히 내가 아이돌 치고도 잘생겼다고 생각한다. 아니 잘생긴 건 아닌데. 형이 형으로 나가. 봐줄만 하다. 내가 한 말. 내가 동료로 하는데. 봐줄만 하다. 봐줄만 하다. 야. 야. 대답을 대신 귀로 했네. 귀로 대답해 보러 갈게. 야. 너는 우리 엔하이픈에서 제일 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? 왜 이래. 왜 이래. 왜 이래. 야. 너가 지금 질문 같은 거 같아. 왜 이래. 왜 이래. 왜 이래. 왜 이래. 길에서 움직이네 진짜. 데뷔 후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벌써부터 공합패션을 생각해놨지. 아니. 아니. 솔직히 하창 시절 때 인기 많았지? 응. 오. 솔직히 여기서 내가. 그. 약간 싸움 제일 잘할 것 같다. 아예. 아예. 갑자기. 갑자기. 무슨 스트릿 파이터야? 연습하면서 우리 엔하이픈 멤버들한테 답답한 적 많이 있지. 연습하면서. 연습하면서. 어 조금 있는 것 같아. 갑자기 Brownian. 제이ара. 슈터에서 항상 이제 바지만 입고 다니잖아. 바지만 입고 다니잖아. 왜 그러는 거야? 그게 안 하면 잠이 안 와. 아